자원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행복이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도시. 구리시에는 항상 행복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곳. 구리 자원 회수 시설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리시는 역사와 자연을 지키며 그 속에서 현재와 미래가 소통하고 있는 젊고 활기찬 녹색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리시의 랜드마크 구리타워는 구리시의 명소로서 멋지고 늠름한 모습을 자랑하는 전망대로 보이지만 사실 더욱 놀라운 비밀이 가득 숨어있는 구리시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쓰레기. 최근 산업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과 다양화로 우리는 더욱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생활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해 왔지만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환경 훼손이라는 문제에 또 한 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구리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소각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소각하여 소중한 에너지로 순환시키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해주는 구리 자원 회수 시설. 과연 어떤 과정들을 거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른 새벽부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구리 자원 회수 시설로 속속 도착합니다. 두 도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소각은 구리 시에서 소각 후 발생하고 남은 잔재물 매립은 남양주시에서 각각 책임지고 있는데요. 도착한 쓰레기들은 먼저 계량대에서 중량을 확인한 뒤 쓰레기 반입장을 통해 저장고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대형 크레인에 의해 잘 연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혼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피가 큰 쓰레기들은 별도로 분쇄 작업을 거쳐 고르게 섞인 쓰레기들과 함께 소각로로 투입. 전 백구의 강한 열에 의해 완전 연소됩니다. 이 소각 과정에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단계별 첨단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1단계 전자동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고온에 의한 완전 연소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2단계 반건식 알칼리 흡수탑에서는 액상 소속회를 분무하여 산성 가스를 제거합니다. 3단계 반응식 여과 집진기에서는 필터를 이용해 먼지와 다이옥신을 99.9% 이상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4단계 SCR 촉매탑에서는 암모니아를 분무하여 질소산화물을 제거합니다. 이와 같은 4단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이옥신, 먼지,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은 깨끗이 제거되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 그 기준이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측정되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 연기에 포함된 분지는 최첨단 방지 설비에서 확실히 제거되며 소각자 등의 흩날림 현상은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소각장 가동 시에도 부지 경계에서의 소음은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차량은 교통 혼잡 시간대를 피해 운행되므로 차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악취도 철저하게 차단하였습니다. 브리타워는 자원 회수 시설의 불뚝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강과 아차산을 비롯해 관내 시가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좋은 사람들과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주는 품격 있는 회전식 레스토랑 미술 사진전 등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갤러리까지 이 모든 것을 브리타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브리 자원 회수 시설의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소각시 발생하는 여열의 에너지 활용입니다. 이곳에는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풋살장, 산책로 등 다양한 주민 편익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푸른 인지호 잔디가 시원하게 깔려있는 축구장 역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시설입니다. 특히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야간 운동에도 적합 하루 일과를 마치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부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스포츠단과 밸리댄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 자원 회수 시설 재활용 선별장은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를 병류, 깡통류, 쇠부치류 등 종류별로 분류해 소중한 자원으로 재생시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환경학습 체험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버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연도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고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구리시의 자랑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더 발전해 나가는 구리 자원 회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